어머. 작품들이 있구나. 지금 공개는 회전장이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최초예요? 너무 깔끔해. 인테리어 좋다. 원목이네, 원목. 아, 예쁘다. 깔끔하게 자네, 깔끔하게. 어머. 다들 수영 누나를 TV로 봤을 때 되게 밝고 명랑하고 예능캐로 알잖아요. 명랑해, 명랑해. 아, 명랑해, 명랑해. 약간 예능캐. 예능캐지, 예능캐. 깝수형, 깝수형. 그런데 제가 수영 누나랑 일해 보니까 평소에는 말도 적고 생각보다 시크하더라고요. 여기다가 귀차니즘도 심한데 직업상 해야 되니까 되게 꾸역꾸역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텐션도 낮고 귀차니즘도 심한 저희 누나를 제보합니다. 오케이. 눈을 좀 여는 게 낫겠어. 어우, 키 크다, 키 커. 길다, 길어. 어머, 저 위까지다. 우와, 신기하다. 저 위까지 있어야 되는데. 경제보다 15cm가 큽니다. 아니, 멀어났어, 진짜. 무한해. 어, 응가했구나. 아이고. 다 손톱. 풍산계. 풍산계요? 응? 모든 게. 풍산계로. 늦사하는 거야, 늦사. 서영아. 애봉이 어디 갔어? 여기 가친 거 아니니? 애봉이. 애봉이. 아이고. 아이구. 예쁘다, 예쁘다. 아이고, 이쁘봐. 어떡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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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귀여워, 아, 귀여워.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도움이가. 애교가 많네. 애교가 진짜로. 엄청 많다. 애봉에도 일로 와. 좀 기다리는 거 봐. 애봉에. 애봉에 일로 와. 애봉에 일로 와. 옳지. 아, 귀여워. 잠깐만, 하지 마, 아빠. 귀엽다. 잠깐만. 엄마 10초만 세고 일어날게. 설마 이러고 자는 거예요? 제 버릇이에요. 혼자 10초만 세고 일어나자, 10초만 세고 일어나자. 진짜? 얘들도 기다린다. 엄청 순하네. 오케이. 오, 일어났어, 일어났어. 일단 스트레칭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 진짜 너무 하기 싫다. 스트레칭 하는 게 진짜로 되나? 그래도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을 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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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런 것도 10초 세는 거 아니야, 또? 건강한 귀찮은 집이 있네요. 그렇지. 아,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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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먹기 아프니까. 아, 좋아. 우와... 우와... 주무시는 거예요? 귀찮아, 귀찮아. 되게 하기 싫어하는데 어쨌든 꾸역꾸역 하더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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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프다. 아... 진짜 너무 하기 싫다. 아... 귀찮은 집인데 은근 성실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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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자. 봐. 봐. 나 애들 봐. 이리 와. 밥, 밥, 디라라. 밥 먹을까? 밥 좀 더 타고 난리 났어. 밥 먹고. 예봉, 이리 와. 예봉, 이리 와. 예봉, 이리 와. 아이고. 아이고. 됐어, 이제.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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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누웠어. 파티가 파티를 해야 되는데 안무를 하나도 모르겠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손가락은 진짜 빠르네. 리모컨이. 직캠 이런 거 없나? 여기 있다. 아... 파티 때. 이걸 해야 되는구나. 저희가 이제 연습을 모여서 하기 전에 이제 각자 숙제가 있잖아요. 대충은 좀 리마인드 하고 오자. 안에서 좀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가진 거야. 왼손. 왼손 오른손. 오케이. 밥 안 먹을 거야. 밥 먹어야지. 나도 밥을 먹어야 하는데 너무 귀찮아. 진짜 너무 귀찮아. 그냥... 뭐야? 소고기 아니에요. 정말 뭐가 없는데? 집에? 달걀? 응. 밥이랑 고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런 거지 뭐. 계란을 먼저 굽고 거기다 고기를 구울 거야. 후라이팬 두 개를 쓰기 싫기 때문이지. 아... 타이밍 실패. 이게 뭐야? 모양이게. 아... 맛있겠다. 어우... 뭐야? 저게 고통심이에요, 뭐야? 채끗 아니에요? 채끗 같다, 채끗. 채끗인 것 같아. 네, 채끗인 것 같아. 와우. 아, 맛있겠다. 나이스, 나이스. 아니요? 왜? 왜? 도마를 써봐라. 도마 쓰면 이제 설거지 되는데. 그렇지. 가위로 자르면 되는데. 가위로 하면 돼. 가위로 하면 돼. 가위로 하면 돼. 가위로 하면 돼. 설거지 최소한. 이렇게. 근데 여기서 더 귀찮은 사람은 저 집게도 안 써요. 가위로 이렇게 쓸었다가. 이 상태. 맞아, 맞아. 여기다가 살짝 단돈을. 맞아, 맞아. 가위로 들어서 흔들다가 탁. 그렇지. 왜냐면 이게 왼손으로 하면 잘 안 잘리고. 오른손 가위에서. 탈탈. 탈탈. 오라오라. 탈 마지막 거는 입에 넣고 탁 뜯는 거죠. 임팩트가 있네. 그렇죠. 빨리 먹으면 돼. 맛있겠다.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 돼. 근데 보니까 약간 운동 식단인데. 맞아요. 단백질이라고. 그죠? 현미밥에. 너무 맛있잖아.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저렇게 간단했는데도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미쳤잖아. 이렇게, 이렇게. 살짝 올라가네,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아이고야, 아이고야. 누나가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KBS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의 홍보를 위한 제작 발표회가 있는 날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어? 저거 누구예요? 어? 어떻게 할 거야? 아, 지창욱 씨. 그래! 아! 아, 지창욱 씨. 아, 아. 뭐 먹고 잤어? 뭐 먹고. 뭐 이렇게 맛있어?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미안해.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계속.. 왜 그러지? 친남매같은데? 맞아요, 둘이 닮았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무기랑 인매랑 이런 게 시원시원해서 저런 행사 날은 진짜 사인회 할 게 많기는 해요 5번을 들어간다 진짜 지금 오늘 CG를 골랐어요 뮤비도 보면 사인 CD 있어? 오빠 필요해? 사인 CD 원해요? 아니 그럼요 나 안 주게? 나중에 당근막 진짜 까놓은 거 아니야? 난 당근이 없어, 걱정하지 마 안 할게 근데 오빠 있잖아, 멤버들 사인 안 돼있고 내 사인만 돼있어도 괜찮아? 아무것도 안 돼있어 아무것도 안 돼있어 오늘 가지고 왔는데 멤버들 사인이 안 돼있어 나는 괜찮아 다 받아서 죽었기 나는 너 받게 받아 난 태연 나는 태연 나는 태연 아이고, 시즈즈가 어디 가시나 CD 아 아 선배님 야 너는 나한테는 안 주려고 하면서 아니요 너랑 같아, 좋아 너랑 같아, 좋아 선배님한테는 이렇게 이게 30주년이냐? 네? 아니, 아니, 아니 제 나이가 저도 세신데 늘찍 데뷔했잖아 네 이게 몇 년 만에 내는 거야? 저희 5년 5년 네 뻑뻑도 있어, 기다려봐 선배님 선배님 아, 지창국씨 약간 질적인데 가 기댈, 기댈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선배님 그냥 평생 의자 너 변하면 안 돼, 나도 결혼했고 어른은 얻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평생 1번 선배님 저 1번이라고 해요 무조건 1번이지 그쵸 스티커가 뭐고 이거 저 아닌데? 이거 유리다 저 카드는 랜덤으로 드려있잖아요 유리? 아, 유리하고 지금 영화 찍고 있지 않아 또 유나요 유나냐? 유나 녹색기대 유로는 잘 모르겠어 녹색기대 오랜만이라도 지금 지금 유나랑 찍고 있는 영화는 2시의 데이트 그리고 저랑 지금 홍보하고 있는 거는 당신이 손을 말하면 그렇지 진짜? 그럼 또 다 소녀시대 사실 유나보다 네가 최고지 이거 좀 소녀시대 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